양말 가져와 에엥? 자꾸 누가 손 달래 어? 어? 이거 뭐하는거지? 누가 이거? 누가 이거 하래? 뀨 하는거야? 나 진짜 나도 어? 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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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 자 양말 가져와 양말 어딨어? 아니 자꾸 왜 언니를 끌고 양말 아니 다시 가져와 빨리 아니 야 야 이거 뭐하는 짓이지? 어? 야 양말 다시 가져와 빨리 가져와 에엥? 누가 자꾸 손 달래 아니 손 네 손 말고 양말 달라고 양말 왜 반만 해? 너 그러면 살이 반만 준다나 빨리 양말 양말 어?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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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이렇게 하는거야 제리야 자 양말 가져와 어? 누가 자꾸 손 달래 양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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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고 제리야 이거 양말 엄마 손에 이렇게 올려야지 가져와 어딨어 어 가져와 아이 잘하네 빨리 가져와 가져와 가져와야지 왜 뭐 담아라 빨리 근데 양말 가져와야지 빨리 양말 가져와 야야야야야 빨리 양말 가져와 꽁짜로 먹으려고 그래 아 아 너도 반개만 준다 빨리 양말 가져와 체리야 빵이야 아 나 진짜 우리 체리는 개인기가 어떻게 몇 개야? 몇 개야? 응? 왜 이렇게 많아? 똑똑한걸? 양말 한 번만 더 가져와 안 가져올거야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한 번만 한 번만 네 네 빨리 가져와 뭐하고 싶은데 왜 그랬지?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뭐할거야 그럼 뭐할거야 그럼 안녕하세요 할래? 진짜 안녕하세요 홍보야 안녕하세요 네? 안녕하세요 어? 너 홍보야 안녕하세요 해봐 응? Ov ExIC 양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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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Tempa Ef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